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앙고에요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예전에 수능 전 브이로그에서 아이패드로 공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 하셔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패드를 열고 제가 미리 열어둔 EBSI 사이트로 갑니다 먼저 수능특강 아이패드로 필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수능특강은 수능연계교제이기 때문에 EBS에서 E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로그인만 한다면 이거는 테스트하려고 내려받았던 건데 이번에는 정치화법을 내려받아볼게요 다운로드를 하면 여기 이 동그란 부분을 누르면 다운로드 항목이 뜨고요 이거를 눌러서 정치화법이 이거죠 지금 다운로드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누르면 바로 압축이 풀리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도 아직 다운로드가 네 다 됐다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보면 수능특강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저는 굿노트라는 유료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필기할 때도 편하고 다이어리 쓸 때도 좋고 해서 유료 앱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이거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어주면 새로운 문서로 블루어기 그러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면 여기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윗줄도 칠 수 있고 이게 또 직선으로 잘 쳐져요 이렇게 설정 보면 직선으로 그리기가 있기 때문에 형광펜도 직선으로 되게 잘 구워지고 여기에 만약에 필기를 했는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조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필기하면 되고 붉기는 이걸로 조절하면 돼서 매우 편리한 필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되게 페이지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로 페이지 수를 찾아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여기 계요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목차에 들어가 보면은 그 단원 쪽수마다 적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내가 4단원의 단원을 설정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36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4단원의 이름이 정보 형태와 지방 자치잖아요 그러면은 개요의 이 페이지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이럴 때 꿀팁은 여기에 4단원이라고 적어주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상 페이지에 가 있더라도 이 단원을 보고 싶다 하면은 바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단원별로 다 설정을 해놔서 되게 편리하게 봤어요 처음에 이렇게 설정해놓으면 좀 녹아나지만 쓸 때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저는 이거를 기추문제 기추문제 분석할 때도 썼었거든요 EBSI에 들어가면 기추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기추문제라 하면 모의고사 고1, 2, 3학년 모의고사 그리고 3학년 수능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특히 저는 이거 생활과 윤리, 윤리학 사상 이런 사탕 공부할 때 되게 편했어요 왜냐면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봤어야 됐고 이거는 문제별로 분석을 해야 되다가 보니까 이것도 굿노트로 들어가서 볼게요 기추문석은 이렇게 이제는 이게 윤리학 사탕 공부할 때 도덕경상의 과학적으로 분리 이런은 요 이게 뭐 신지 기수라고 사내 그럼요 인마저공소스 계속 사용할 때 도덕경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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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런 제가 주어가지랑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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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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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런 도덕경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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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몇 달 전에 풀었던건데 잘 기억이 안나죠? 답 맞나? 갑자기 궁금하네 아무튼 이렇게 기출 분석할 때 저는 너무너무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기출을 계속 프린트 할 수도 없고 지우고 풀자니 지우는 시간도 아깝고 할 때 이거는 여러 번 복사해서 여러 번 풀어보면 되고 그거를 분석해보면 되니까 굉장히 편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답 놓쳤었던 거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좀 그나마 쉬운 바라서 크긴 하네요 제가 지금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이걸 캡쳐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가서 신규 유튜브를 만들고 이런 거 생성을 합니다 속지는 개인 취향 따라서 설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답노트를 만들 준비가 됐으면 사진을 불러와야겠죠? 이렇게 사진을 불러옵니다 이거는 그리기 쉬운 그래프에 속하는데 막 여기 도형이 있고 막 안에 막 있고 이런 거는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오답노트 찾을 때 너무너무 편하구요 이렇게 좀 풀이가 쉬운 문제는 좀 크게 두면 되고 이런 플러스는 이거고 1-는 이거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풀이가 많은 거라면 사진을 좀 작게 하고 이렇게 풀이 쓰는 식으로 이렇게 오답노트를 하면 쉽고 편리하게 특히 그림 문제에서 너무너무 편리하게 오답노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페이지 내보내기 해서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바로 프린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패드 사용이 안 되는데 오답노트를 보고 싶어서 하실만한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등학생이 아이패드로 공부하는 공부법 세 가지였나요? 네 형제는 그렇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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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